가을의 끝자락에서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.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. 찬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4.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낮 동안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최고 5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고요.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 최대 7cm나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가 나왔습니다. 이에 따라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.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온종일 이어지겠고요.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만 조금 강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, 전주와 광주는 1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. 당분간 내륙 날씨는 대체로 맑을 텐데요. 아침,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해서 기온 변화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